끝 오징어 지금 시작하네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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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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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o 장in에 생선을 가지고 있네요 아삭한 청양고추를 먹어요 자연스럽게 매운 양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삭한 양념으로 먹으면 좋지 않나요?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느낌 아삭한 느낌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아삭한 느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밥과 치킨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킨이 더 흔들려서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골고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뼈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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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늘의 눈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자, 이 영상은 뭐지? 영상에서 만나요